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반가워요 자 오늘 해볼 모드는 VS 라디 모드 요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모드인데요 자 오늘 한번 해볼게요 그 생각보다 이게 모드가 나온지가 얼마 안됐는데 퀄리티는 굉장히 좋고 플레이한 유저들도 겁나 많더라구요 챕터는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져 있구요 네 일단 하드로 첫번째 튜토리얼 와 일러스트봐요 일러스트 멋지잖아요 좋아요 아 컷신이 있네요 킵아웃 아 이게 방사선 물질인가봐요 이게 뭔가 오염됐다고 봐야되나요 이게 방사선 아 맞네요 방사선에 노출이 되어 있나봐요 It's been a while since this hunt began 일단은 뭐 영어는 잘 몰라서 제가 빠르게 넘기도록 할게요 최대한 그래도 컷신을 넘기기가 조금 그러니까 빠르게 그래도 넘겨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그냥 아예 넘겨버리면 아쉽잖아요 영상 길이가 꽤 길게 될 것 같네요 지루하신 분들은 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게임 사운드가 너무 커가지고 제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놨는데 시청 도중에 혹시 제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신다면 댓글로 한번씩만 알려주세요 일단 컷신은 넘어갔으니 대충 뭐 영역 침범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아 처음부터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이죠 연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께는 나쁘지 않을지도 연습용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초보자 여러분들을 위한 약간 그런 느낌 네 주변 배경화면이 정말 특이하네요 오우 저러다가 방사는 피복되는 거 아니에요 50초고요 1라운드는 생각보다 노래가 되게 짧네요 네 좋아요 여기까지는 뭐 1라운드는 가볍네요 근데 나중에가 혹시 뭐 즉사체보라든가 약간 그런게 나오면 제가 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도 약간 지역이 조금 많이 폐허가 스토리를 대충 보자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힘들게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느낌 경보이 울리네요 아 What so long with you 아 뭐 뭐라는거죠 네 일단 화넙네요 네 스킵할게요 레디 세트 고 레디 세트 고 좋아요 오우 2라운드는 그래도 노래가 겁나 신나는데요 좋아요 오우 감히 쓴 것보다 벗은게 더 멋있네요 오우 노래 진짜 정말 제 취향이에요 좋아요 아직까지는 풀콤보고요 이 노래도 그렇게 긴 편은 아니네요 1분 37초고요 네 1분 30초 남았고요 풀콤보 1분 30초 1분 30초 아 생각보다 체감으로는 왜 이렇게 길어보이죠 노래가 역시 너무 오랜만에 하려고 그런지 좀 감이 잘 안잡히네요 제가 아 이거 맨날 꾸준히 많이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실력도 많이 다듬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예 한달동안 리듬게임 자체를 아예 안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실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어중간하게 하는 편인데 거기서 또 쉬어버리니까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제가 최근에 컴퓨터를 포멧셀 해가지고 오스를 많이 못했어요 오스 하면서 제가 그나마 실력을 조금씩 보존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플라평 말고 다른 리듬게임은 뭐 좋아하시나요 뭐 좋아하시나요 혹시 뭐 그 스팀에 있는 그 뭐죠 어 그 아 무슨 뭐 디제이 맥스인가요 네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구요 네 컷시는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왜 라는 뜻인가 봐요 아 아 아 표정 보셨어요 아 도발을 했네요 마지막에 겟더 어 욕설이 조금 들어가 있네요 아웃 아 이거 완전 폭주상태에 들어갔네요 네 여기서부터는 일단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구요 또 즉사체벌 어 잠깐만요 이거 어떡하죠 이걸 눌러야 되나요 아 이걸 체벌을 누르면 데미지가 나네요 방사능 데미지라 해야 되죠 뭐 이렇게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요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이거 난이도가 좀 너무 센데요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아 10초마다 스택이 하나씩 떨어지나봐요 아 나 진짜 즉사체벌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운데요 잠시만요 녹색이라서 너무 잘 보여요 어떻게 해요 아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어떡하지 보스를 쓰고 싶어도 이게 지금 와서 보스 플레이 하기가 조금 그런데 잠시만요 노트 스피드를 조금만 줄여 볼게요 스크롤 스피드 이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 가지고 두 배속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너무 느린가 너무 느리게 설정했나봐요 그래도 뭐 할 수만 있다면 괜찮겠죠 그래도 뭐 채보가 많으니까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확실히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아까 전에 너무 빨라 가지고 제가 눈으로 보기도 힘들 정도라서 좋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완벽하고요 제가 딱 1매스 낫네요 이래도 어려운 걸 어떡해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난이도인데요 어 이거 미스 한 100은 감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여러분들도 약간 챌린지식으로 약간 자신 있으시다면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좋아요 어 그래도 배속을 느리니까 그래도 할만하네요 배속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오우 살벌하게 내려오죠 채보가 어허허허 목표는 일단 50미스만 안 나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어허허 체력이 차는 아 체력이 다는 채보는 웬만하면 피해주고요 어 좋아요 나쁘지 않고요 어허허 진짜 할 때마다 억소리가 어허 진짜 할 때마다 억소리가 일단은 50미스까지는 안 날 것 같고요 못해도 한 30미스까지 날 것 같네요 여기서 딱 이제 한방에 게임 아웃이 되는 그런 채보가 내려오면은 되게 곤란해지는데 아허허 여기서 이제 또 제가 말했다고 이제 플래그 세웠다면서 내려오는 거 아니겠죠 아 아까 첫 번째 패턴이에요 좋아요 19미스 났고요 50초 남았어요 어 노래가 너무 긴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들죠 약간 3분인데 5분 같은 느낌 좋아요 이게 스피드가 빨랐다면 어땠을까요 와 진짜 너무 어렸을 것 같은데요 와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제 연습노래로 딱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우와 이게 뭐 갑자기 연타 노트죠 와 정확히 30미스가 났네요 아 그래도 50미스가 났네요 네 좋아요 다음 도움을 요청하네요 도움을 요청하네요 많이 힘들었나봐요 여기 있는 스토리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What you are Where you are tears wasted Yep I know tears will have a baby I say I am sorry for Thank you I am sorry for 레이디 음 대충 삶이 모드들 다 돌아다니다 보면 스토리가 전부 다 장애머란하고 엮여있잖아요 프라파모드들 보면 어쩌다보니까 이렇게 다 스토리가 이렇게 되버리네요 최대한 이런 스토리도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일단은 말이 너무 길어서 스킵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1라운드 아 1라운드를 잠시만요 챕터 1은 끝난 것 같구요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챕터 2로 넘어갈게요 로피 라는 캐릭터고요 마지막은 아마 히든 스테이지 같네요 보니까 약간 여동생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 약간 라비란.. 라디라는 캐릭터의 약간 뭐 연인이라든가 아니면 여동생 일러스트 정말로 잘 만드셨네요 이 아기자기한게 딱 제 취향이라고 해야되나 헬로 굿 이브닝 아 여기서 행방불명이 됐나봐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연인 사이 같기도 하구요 아 시스털 여동생이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방사선 물질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겨서 곁에 못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약간 격리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걸 찾는 여동생인 것 같구요 아 역시 이 노래도 조금 빠른 느낌이 없지않아 있네요 아까 전에 두 배속으로 해서 그러셨으니 조금 많이 빨라 보여요 아마 챕터2도 노래가 한 세가지 있지 않을까요 네 퍼펙트구요 아직까지 이러다가 또 아 근데 여기는 즉사채고 안나오겠죠 좋아요 1분 11초 남았구요 아 이거 실수할뻔 했네요 아 노래는 작곡을 정말 잘 하셨네요 이런 노래나 부듬같은거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조금 민감하게 다루는 부분이라 민감하게 다루긴 하지만 이게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영상을 다 찍고 나면은 이제 만약에 제가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노란딱지가 경고가 붙으면은 제가 진짜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잘못되면 채널에 문제가 갈 수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민감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네 10초 이제 노래는 끝났구요 네 이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게요 음 캐릭터 자체는 되게 귀엽네요 네 일단 둘이 서로 즐기는 정면들이 나오구요 스킵을 할게요 음 그래도 난이도가 적절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아요 제가 영어를 조금만 더 잘했다면은 여러분들께 이게 무슨 무슨 뜻이다 라는 것을 좀 알려드릴 수 있었을텐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쉽네요 1분 46초 1분 46초 6초 나갈게요 좋아요 이제 알았는데 걸프가 버블티 들고 있네요 버블티 안 먹은지도 꽤 됐는데 여러분들은 버블티 좋아하세요 저희는 이제 딱 집을 이사를 가니까 조금 버블티 사먹기가 어려운 그런 곳에 와가지고 조금 거리가 좀 있어요 한 걸어서는 10분 정도 가요 근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맨날 집에만 있어요 솔직히 그거나 먹으려고 나갈기가 진짜 정말 귀찮잖아요 또 배달해서 먹기도 좀 그렇군요 좋아요 40초만 하구요 중간중간 연타도 많이 나와져서 재밌는 것 같아요 어우 저 방금 습관적으로 롱노트에서 롱노트를 누르는 도중에 손을 떼버리면 떼버리면 미스가 나잖아요 저 방금 그것 때문에 또 미스 날 뻔했어요 네 여기까지인 것 같구요 어 근데 노래 진짜 좋은데요? 네 다운로론되구요 영상 길이가 상당히 꽤 길어질 것 같네요 일단 일단 아 여깄어 오빠의 소식을 못들어서 아 혹시나 설마 이걸 설명해주는 건가요? 아까 챕터 1이 그거였죠 라디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아 고맙다고 하는 거 보니 제가 보기에는 알려준 것 같네요 커밍순 챕터 2 아 여기까지가 이제 다 합친 건가봐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히든 스테이지가 하나 남았는데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엔딩 같구요 히든 스테이지는 음 어떻게 할까요? 히든 스테이지는 보통 커버곡들이 많아서 조금 오래된 음악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좀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구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마지막 이렇게 딱 제작자분들 일러스트 한번 보시고 마무리할게요 와 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셨네요 와 페널 페널트 아티스트 탱키스스 포 플레잉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